12월 27일 새벽 4시 40분에 일본 호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70km였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29일 새벽 2시 45분에도 호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70km입니다. 3시간 뒤인 12월 29일 새벽 5시 47분에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60km입니다. 1월 3일은 초승달이며 일본 정부 도 1월 3일 초승달을 앞둔 시점에서 12월 21일에 일본 내각구에서 강진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12월 21일에 일본 내각구에서 일본 해구와 코리레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강도 9.0 이상의 최대급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최대 19만 9천명이 사망한다는 피해 상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최근 연속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라카와 앞바다의 지진은 큰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과거의 지진을 살펴보면 2016년 1월 12일 새벽 2시 8분 3초에 호카이도 루모이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틀 뒤인 1월 14일 오후 12시 25분 33초에 2021년도에 연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내각구에서 9.0 이상의 강진을 경고한 바로 그 장소인 호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46km입니다. 이 지진으로 호카이도 남부와 혼수 최북단 아우무리현 등에서 진도우에 약간 못 밑지는 흔들림이 관측됐으며 호카이도 서부와 아우무리 남부 등에서는 진도 4도는 3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아우무리현에 있는 로카쇼무라의 사용 후 핵연료 제처리, 공장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의 폭발 위험이 경고가 되었습니다. 시기를 보면 2016년 1월 초입니다. 바로 지금 2021년 연말부터 초승달을 지나는 시점에 발생한 규모 6.2와 6.7의 강진이 일본 내각구에서 경고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특이사항으로는 2016년 1월 12일 새벽 1시에 필리핀 사랑가니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한 지 30분 후에 호카이도에서 규모 6.2와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멕시코에서 연관성을 가지는 강진이 호카이도 오라카와 앞바다에서의 규모 6.7 강진이 발생한 지 7일 뒤인 1월 22일에 멕시코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호카이도에서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